자 여러분들 오늘 독일로 팀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선수를 하나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괜히 한번 샀다가 팔고 샀다가 다시 살게 되는 약간 불상사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소소하게 조금 BP LA 갈비팩 이거 BP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마 여기서 앰버서드만 조금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살포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살포시 해 놨다 가보고 일단 5000에서 100000000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봐요. 그다음에 한 번 더 간 다음에 여기 yüz장을 한 번에 가봐요? 설마 여기서 LA가 갈비뼉이 한 번도 안 주지는 않을 것 같긴한데 여기서 안 나 ness과 안 나.. 여기에 안 나올 수가.. 있나? 아이콘 보안 BP 상자 아이콘 보안 BP 상자 저거 두 방 갑니다 아이콘이 나올지도 모르게 혹시라도 혹시라도 다시 한 번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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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여기서 제발 이제 하나만 딱 진짜 갈비팩 하나만 줘 진짜로 갈비팩 하나만이라도 주면 돼 빠르게 스킵 넣을게 3 2 오케이! 좋아 1 1 2 2 2 2 2 2 2 2 3 2 3 3 4 4 4 5 5 5 5 아이콘이 이거 이거 고민된다 저번에 아껴놨다가 똥된 적 있거든 마일리지 아껴..잠깐만 이거 약간 심리전 해야돼 잠깐만 심리전 해야돼 심리전 기껏보다 좋은 게 나올까? 1 2 2 3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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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5 5 5 5 5 5 5 5 5 6 5 제일 쓰레기네 비교해서.. 얘네 둘만 아니면 되거든요? 아 그래도 이기나.. 파울러랑 존반스만 아니면 되는데 파울러 한 장, 존반스 한 장 나왔어요 아 엄청 어렵게 뜬 건데 이기나 뭐야? 이.. 이.. 저 뒤에 너무 서운해 천만원짜리 몇만원? 이기나 마일랜드 야 말리지 했다가 죽 될 거 같아 진짜 마일랜드 안 할래 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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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다 시작 좋다 잠깐만 잠깐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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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와 봐! 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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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네 병주가.. 약주가하고 있네 병주가 약주가하고 있어 참.. 근데.. 손나무가 제란 한 장 나왔어도 이 정도면 끝이잖아 이걸로 헤이크 쓰지 마 이걸로.. 이걸로 헤이크 쓰지 말라고 이걸로 이걸로.. 브라보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 선수를 갖다가 제가 플렉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로이스 제가 지금까지 안 맞았는데 어 드디어 68억 1000만원 주고 제가 한 번 써보도록 할게요 침투는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아 부드럽긴 해 오 이렇게 부드러워 부드럽긴 해 오이 쉣 아니 이게.. 크로스가 약하니까 타이밍을 못 잡겠네 내가 원하는 그 크로스 세기가 아니야 아 맞아 어 움직임이 약간 소니랑 비슷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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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움직임이 소니랑 비슷해 volatility 와 내 구리가 각각 이렇게 좋아 이야 내밤의 마무리 질여보려고 와 부드럽고 빠르긴 하다 멤버ravента 부드럽고 빠르긴 해 오오오오오오오 이번에는 조금 크로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 크로스가 되게 정확하긴 해. 근데 느려, 역시나 느리긴 해. 이렇게, 이게 크로스가 이렇게 야불이처럼 쎄야되거든? 방금처럼? 크로스가 이렇게 야불이처럼 엄청 쎄야돼 근데 로이스는 약간 약해 약한 느낌이야 근데 저게 좀 세게 가져야 나는 더 타이밍을 잘 잡거든 근데 좀 헤딩 타이밍 잘 못 잡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렇게 느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엔 공미놓고 가볼게 공미놓고 제트도 한번 때려보려고 공미놓고 가볼게 공미놓고 가볼게 다다 와 턴 지렸다 어? 아웃프론트 까비 와 방금 턴 지렸다잉 아 제트도 보고 싶은데 제트도 각이 안 나오네 제트도 각이 안 나와 왔다 야 실화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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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스 미안하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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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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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발에 제트도 오케이 그래 그래 파워 괜찮았네 그래 내가 좀 약하게 찾거나 좀 세게 찾으면 되네 제트도 한번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중골 때려볼까 중골 때려볼까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아 의심해서 미안해 어 그래 그래 의심해서 미안해 로이스 형 어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야 슈팅 같은 것도 야무졌고 일단 드리블 체감 요런 것도 야무졌어 ZD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슈팅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타 시즌하고 다른 거 같아 움직임도 좀 달라 패싱력도 너무나 좋고 근데 다만 크로스가 아직도 나한테는 안 맞아 체감은 내가 좋아하는 체감은 아니야 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체감은 아닌데 좀 적응해야 될 거 같아 쓰면 쓸수록 되게 좋아지네 침투 되게 좋았다 침투, 슈팅, 패스 이 부분 되게 좋았고 겁나 부드러워요 근데 크로스가 조금 아쉬웠던 거 같고 내가 좋아하는 크로스가 아니다라는 거야 난 좀 약간 세고 강하게 와야 돼 강하게 크로스가 근데 좀 약간 느릿한 느낌 손흥민의 움직임과 약간 비슷한 거 같고 손흥민의 슈팅력과도 좀 닮은 거 같은데 손흥민은 약간 좀 빠릿한 움직임이다 라고 하면 얘는 약간 부드러운 체감 윙에서 계속 써도 될 거 같아 왼발 오른발 가릴 거 없이 괜찮을 거 같고 동위에서도 나쁘진 않았던 거 같아 왜냐면 헤딩 능력치가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90이 넘어가고 점프도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기본 하드웨어가 좋은 토마스 밀러가 군미에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고 아무튼 로이스는 괜찮아 좀 더 써보고 괜찮으면 독일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진짜 독일로 팀 갈도 좀 생각해 볼 거 같아 len Lilly 능력 궁극적인 감사합니다.